지구과학도 2017학년도 수능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부은하에서 발견된 IA의 초신성 관측자료에 대해서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두 모델을 도입을 했답니다. 이 초신성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진량을 가지고 폭발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요 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절대 등급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그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거리지수에 따라서 얘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 한번 거리지수를 봤을 때 A와 B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. A모델 같은 경우는 거리지수가 더 크죠. 더 크다라는 얘기는 더 멀리 존재한다라는 얘기 예측값보다 더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먼 곳에 존재하게 되고 내가 예측한 것보다 멀리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 이 지구가, 지구가 아니죠.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누구냐? 바로 암흑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얘는 중력에 반대가 되는 힘으로써 팽창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죠. Ia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지지 않고요. 일정해요. 일정하다.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. 적색 편의가 1.2인 Ia 초신성의 거리 예측값은 A가 더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더 크겠죠. 그래서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관측 자료에 나타나는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팽창을 위한 에너지원인 이제 암흑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. 지금 A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ㄴ과 ㄷ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